아니 왜 밥을 안 먹었어 지영아 기다리고 있었죠 나를 나한테 아무 얘기 없길래 난 안 온 줄 알고 점심시간에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난 그래서 라면 먹었지 뭐 뭐 치킨 먹을래 예 치킨 치킨 여기 한국 치킨 맛있는데 있긴 한데 먹을래 전화할까요 메뉴는 알고 전화한 거야 마늘간장 하나 마늘간장 맛있겠다 이게 근데 그 치킨이 맞나 내가 아는 치킨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먹어보자 근데 원래 여기 땡쪽 치킨이라고 있었는데 없는 것 같아 땡쪽 치킨 맛있겠다 근데 없는 것 같아 다른 직원들은 밥 먹었어 뭐 먹었어 징도만 먹는 치킨 마늘간장 하나 매운맛 하나 후라이드 하나 시키자 네 저 전화하고 있습니다 오 바른데 배가 많이 고픈가 보네 다 한 마리씩 총 세 마리 시키면 되겠다 무 많이 순살 순살로 주세요 네 그리고 무 많이 주세요 그리고 콜라 주냐고 물어봐봐 서비스 루션 네 그리고 무 많이 주세요 그럼 콜라 주시나요? 에이 아니에요 아 그 다음 가지러 간다 그래 얼마나 걸리는지 물어봐봐 포장하러 가지러 갈 건데 혹시 얼마나 걸린나요? 뭐래? 감사합니다 콜라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주세요 아니 치킨은 뭐 시켰어? 마르의 간장 후라이드 치킨 다섯 마리 들어간 거 아니야? 아까 뭐 아까 양념도 얘기하고 막 이것저것 나오는데 다 얘기하던데? 하고 싶은 말 다 하던데? 아 이거 뭐야 이거 아 이거 다 썩었다 야 나중에 식물 잘 하겠다 여기다 망고 나무 심어놔야겠어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지아 선물 어디 있었어요? 여기 잘 파고들었다 도마뱀 마일 같은데? 키울까요? 오오 호연이 심심할텐데 이거 키우러야겠다 진짜 R인데? 응 R인데 이거는? 도마뱀말 같은데? 와이터 바꿔야 되지 않나? 지금 바꿔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야 지금 오 빨리 됐다 되게 더 많이 근데 혹시 여기가 옛날에 골드치킨이에요? 아 왜 이름 바뀐거야? 사장님 바뀌셨어요? 케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치킨 사왔다 치킨 먹자 안 치킨 오 혜연씨 좋아요 그치? 밥 먹었어? 이거 매운거? 이거 조금 매운거 이거 간장? 전 간장 좋아해요 그래? 알아? 그럼 이거를 우리가 먹자 저는 간장하고 이거 매운거 좋아요 오빠 간장 좋아 띵인크면 저기로 왔으니까 다시 올라올 그럼 다시 올라올 와 이거 맛있네 안 먹겠다 안 돼?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얘는 영어 잘하래? 얘는 좀 하더라구요 영국사람들 Do you want some water? Do you want some water? water water 헤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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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장 간장 다 먹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헤리포터 아니 띵인 숨어서 먹으라고 하려고 했는데 숨어져 있어도 숨어져 있는 느낌이야 헤리포터 그렇게 안해도 돼 너 숨어져있다고 어? 스먹디 뭐야? 스먹, 스먹, 담배, 담배 담배? 왜 이렇게 담배를 많이 펴? 그러니까 너 맨날 나가서 뭐해? 아니, 전 안 펴 왔어요 어? 마 펴 맛있어? 응 오늘 손님 왔어? 어... 아... 직경이었어요? 어 아까 한시 손님 많아요 그래? 응 지금은 오후 3시라서 손님들 많이 없네? 맞아요 띠니랑 대화를 하다보면 처음 주제는 이걸로 시작했다가 다른 얘기로 끝나고 있어 항상 상으로 처음 했던 얘기랑 전혀 다른 주제로 얘기가 끝나 다른 주제로 얘기가 끝나 어? 어? 지금 다른 이유 왜요? 음... 엠쩀 안 지하? 엠한 거 어... 하하하하하하하 밥 드셨어요? 하하하하하하하 지금 엠한이에요 엠한 뭐 아까 풀 싸우고 못 갔어요 양 얼마 안 되잖아 조금밖에 없잖아 그치? 맞죠? 근데 베트남 음식 먹으면 한 한 시간 되잖아 배고파 항상 배고파 그치? 베트남 쌀도 그래 치맥 왜 이렇게 먹고 싶어? 엠은 술 먹고 싶다고 할까? 아니요 아까 띠는 술 먹고 싶다고 했어요 아 진짜? 엠은 술 좋아하더라 소주 소주 엠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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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몇 명 본 사람 알아? 뭐라고? 본 사람 몇 명 알아요? 뭘 본 사람? 찍죠 그니까 뭘? 틱톡에서 틱톡에서 틱톡에 올렸어? 응 무슨 영상? 어제 명했잖아요 아직 안 봤어 무슨 영상이야 그거? 저 아까 재미없어 보여갖고 안 봤는데 몇 명이 봤는데 몇 명이 봤는데 아는댄쌤 엠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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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셨어요? 배고파 배고파 엠쌤 배고파 수축해 수연이는 보통 어떤 거 먹어? 네? 간장, 양념, 후라이드 중에 어떤 걸 좋아해? 음... 양념 좋아해 양념? 근데 왜 간장 먹어? 다 먹어 다 좋아해 프라이드 안 좋아해? 프라이드 안 좋아해? 아, 안 좋아해 아, 안 좋아해 응, 안 좋아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응 프라이드는 이거 소금이 있어야 되는데 그니까 소금 없어? 소금 있을걸? 프라이드 소금 있어 seitki vividly 프라이드 ně 150 00 59 Get theç соверш move to the spinning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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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